아름다운 이여침 김창완입니다.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강하솔씨 오랜만에 모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강하솔입니다. 잘 지내셨습니까? 네 잘 지냈습니다. 꽤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?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저희가 여기 이제 출연 언제 출연했나 뭐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는데 노케는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지났는데도 금방 만난 사람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. 맞습니다. 마솔씨도 이제 코로나 시절을 잘 지내오셨네.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. 네 뭐 이제 거의 집에만 있어가지고요. 집에만? 네 그래서 음악 작업도 하고 뭐 게임하는 거 좋아해서 게임도 하고 게임? 네. 어 의외네. 요새는 그 게임이 그런 게 이렇게 막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러더라고요. 세교적으로 뭐 이렇게.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. 그건 무슨 게임이라고 하던데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. 네. 그런데 그게 게임이 그냥 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한다고. 같이 같이 이렇게 자전거 하고. 라이딩을.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 진짜. 네 게임도 하고. 그러니까 첨가 자네.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. 네. 아니 아까 어떤 분이 퇴근하고 와서 요새 이제 영화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영화 보더라고 3시간밖에 못 자고 이제 출근했다고 막 피곤하다고 하는데 게임하면 그게 막 밤샐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뒤죽박죽 대는 거 아니에요? 눈 떠봤는데 뭐 새벽 3시이고 이제 밥 좀 먹을까 했는데 막 밤 11시이고 막. 약간 그런 생활을 좀 네 좀 창피하네요. 아니 그러면 아서씨는 주로 어떤 게임을 해요? 저는. 전쟁? 아니요 아니요. 좀 단순한 게임을 많이 하고요. 아 단순한 게임은. 아 저도 많이 했어요. 단순한 게임. 피트리스 같은 거. 맞아요 맞아요. 뭐 이렇게 음악 그 뭐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복잡한 거 못해요. 근데 최근에 조금 복잡한 걸 하긴 했는데. 아 그러니까 머리 시키느라고 하네. 네 최근에는 뭐 무역도 하고. 무역? 네 그런 게임이 있어가지고. 게임이? 무역도 하고 뭐 사서 팔 뭐 이렇게. 그럼 돈도 벌어요? 그 안에서 돈을 벌죠. 안에서? 안에서 돈을 벌면 이제 또 배를 또 큰 걸 또 사가지고 화물을 더 싣고 다니고 뭐 이런 거. 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. 네 그런 게임을 좀 하다가.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게임으로는 돈 잘 버는데. 네 진짜로는 돈 어떻게 벌어요? 네 뭐 열심히. 근데 좀 게임 세상이랑은 다르죠. 게임은 어쨌든 조금 더 명확해 보이잖아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. 뭐 이벤트들이 별로 없으니까 생각보다. 근데 네 현실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열심히 해야죠. 네 게임에서처럼. 네 게임에서처럼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. 이번엔 이제 4월에 EP 충무에. 여긴 몇 곡이나 수록했어요 충무에서? 총 4곡을 수록했습니다. 네 연주곡 한 곡이랑 이제 노래 있는 곡 세 곡. 다 작사 작곡? 네. 아 충무에서가 왜 충무가 고향이신가? 아니요. 제 고향은 아니고요.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제주도가 고향인데. 이제 부모님은 충무. 그러니까 지금 통영이랑 이제 합쳐져서 사라진 지명이 됐는데. 두 분 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가신 이주민이신 거죠.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온 이주민이라고 해서 좀 그래서 부모님이랑 저랑 둘 다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좀 있죠. 통영에 대해. 그러면 저기 그 충무가 충무의 기억이 뭐가 있어요? 거기서 몇 살 때 있었어요? 저는요. 거기서 살진 않았고요. 제주도에서 이제 명절이나 이제 부모님 여름휴가 때 이제 거기 외할머니가 사셔 가지고 친척들도 계시고.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갔었죠. 이제 충무를. 이제 제주도에서.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. 네. 할머니도 있고 사촌오빠들도 있었고 가장 큰 기억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주도에서 되게 큰 배 있잖아요. 거기에 차를 싣고 완도항까지 가서 완도에서 아빠 차를 타고 충무까지 그 통영까지 또 이렇게 갔었어요. 그 기억이 되게 커요. 뭔가 배를 타고 또 육지라고 하거든요. 제주도에서는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이제 모르는 어떠한 도시를 가서 또 다른 바다. 근데 그게 왜 고소공포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? 아버지가 비행기를 못 타셔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을 했죠. 되게 길게. 사실은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안 걸리는데 배를 타고 전라도 완도에서 경상도 충무까지 또 이제. 차로? 네. 그래서 되게 긴 여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. 고소공포증? 네.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셨더라고요. 오 그래요? 네. 그래서. 고소공포증이 비행기를 못 타나요? 네. 비행기를 타면 불안해하시니까. 아. 그래서. 그래서 저희는 배로. 배로 왜 가지? 그러면 집도 아파트 높은 데서 못 사시겠네? 어. 그걸 좀 안 좋아하세요. 네. 높은 곳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. 비행기는 조금 더 좀 공포감이 있으신가 봐요. 오 진짜? 네. 나중에 알고 굉장히 많이 놀렸던. 놀리면 안 되는데.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너희들이 즐겁게. 그러니까 할머니 가는 길이 그냥 늘 그렇게 배 타고 차 타고 그러셨구나. 그래 아버님은 요즘에도 건강하셔요? 잘 지내셔요?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. 따로 떨어져 사시고? 네. 저는 서울에서 살고. 아버님은 제주도? 제주도에 계시고. 네. 아니 그러면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그러면 그 딸이 노래를 만든다니까. 네. 좀 발랄한 거 좀 만들지 그러지 않나요? 그런 말씀. 뭐라 하셔요? 아 그러니까요. 그게 제가 뭐 이렇게 또 영혼이 막 밝지가 않더라고요. 밝은 경쾌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. 좀 향수에 가득한 음악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좀 뭔가 애틋하게 나왔다거나 할까요? 좀 그런 노래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좀 그러시다가 들으시면서는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. 이게 뭐예요? 여기 자켓이 이게 사진이에요? 그림이에요? 그림입니다. 유화로 그린 그림이에요. 아버지 그림이에요. 아버지께서? 네. 저게 하얀 점점점이 뭐예요? 저게 굴양식장이에요. 굴양식. 굴양식하는 그 풍경이에요. 그래서. 아니 저 산 그늘도 그렇고 뭐 그 아주 저걸 아주 세밀하게 그리셨네? 네. 92년도에 그리셨어요. 되게 오래되셨죠. 지금의 제 나이쯤에 그리셨던 것 같아요.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. 굴양식장인 거니? 그 풍경을 그리셨죠. 그러면 할머니가 굴양식을 하셨어요? 할머니는 안 하셨고요. 굴양식은 하는 분이 없었고 작은아버지께서 업으셨어요. 그래서 작은아버지는 또 다른 양식을 하셨어요. 물고기. 네. 굴은 아니었지만. 가두리를 하셨구나. 맞아요. 가두리. 가두리. 가두리 양식을 하셨어요.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충무에서 EP 중에 몇 곡을 들어볼까요? 네. 첫 곡을 뭘 하실래요? 어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. 타이틀곡은 아닌데요. 고향 친구라는. 이번에? 네. 이번에 충무에서 앨범에 있는 고향 친구라는 곡인데요. 저희 엄마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제주도에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. 지숙이 있냐고. 누구세요? 지숙이 있냐. 어머니 성함이 지숙이거든요. 그래서 엄마를 찾는 전화가 왔는데 고향 친구셨던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못 본 지 10년이 넘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. 어떻게 친구를 10년이나 못 볼 수 있냐. 그런데 이제 제가 어른이 돼보니 보고 싶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볼 수 없는 없을 수도 있구나. 이러면서 제가 그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어른이 돼서 그때 그 마음을 좀 쓴답니다. 고향 친구? 네. 자 청해 듣겠습니다. 마이킹을. 내가 열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지숙이 있나 집으로 걸려온 엄마 찾는 전화 그날 우리 엄마 어찌나 크게 깔깔대셨게요. 엄마 누군데 그리 오래 통화하신 거예요. 중무소 같이 자란 고향 친구 못 본 지 10년도 더 된 친구 보고 싶네 참 보고 싶다 하시네 보고 싶은 나의 친구 보고 싶은 나의 친구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 없나요. 보고 싶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이가 나 되었을 때에 그때의 엄마처럼 친구와 통화한 후 보고 싶네 참 보고 싶다 혼자 말하네 감사합니다. 아이고 그 어머니 그 친구분이 이 노래 들으시면 되게 어머니도 그렇고 지숙님도 그러시고 짠하실 것 같아요. 네. 뭐 이제는 아까도 이제 그때 아까 그런 사연이 왔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뭐 영감은 성질이나 내기나 하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친구 뭐 10년 못 볼 수도 있지 그런 건 뭐 흔한 일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10살 꼬마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친구를 10년이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또렷이 나거든요. 엄마한테 빨리 그 충무 그때 충무니까 충무 가라고 친구 보러 충무 가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냥 웃으시면서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웃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. 오 그러니까 못 가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일상도 있고 내가 너 땜에 못 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 짱하는 엄마 다녀오라고 그러고 오 가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이제 집 떠나니까 짠하네 이제 알겠더라구요 아 보고 싶어도 보러 갈 수가 없구나 그거를 느꼈었죠 이제 그럼 아솔씨가 요새 보고 싶은 친구는 없어요? 많죠 그래도 요즘은 아 보고 와요 여기 오느라고 못 왔어 아침창 오느라고 못 왔다고요? 아 이런 이런 마음이시군요 엄마가 네 박현주님 아솔님 제주 고향 친구입니다 오 원래 아침창 애청자여서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늘 따뜻하고 유쾌한 친구였는데 엄마 아빠 친구를 따뜻하게 노래하는 아솔이가 늘 자랑스러웠는데 역시나 아 이번 노래도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박현주 현주 현주야 현주는 어떤 친구에요? 현주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? 고등학교 동창 방송반 친구였어요 아 박현주 현주 현주 현주가 원래 그런 영화 쪽도 너무 좋아하고 방송 쪽 일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가족과 같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현주랑 그러고 보니까 같이 어? 갑자기 새롭새롭 고등학교 때 같이 무슨 광고 공모전도 같이 나갔었어요 현주랑 아 제주도에서 아 아 편티 짜가지고 떨어졌지만 네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 아 현주 야 반갑다 9908님 아 마음속에 고요한 파동이 밀려오네요 어릴 적 놀던 친구들 얼굴이 하나하나 그려집니다 박송희님 아 아 아솔림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몽글몽글해져요 따뜻한 목소리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충무에서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 충무를 기억해 이제는 누구도 부르실 굿모닝 에브리바디 아 아 아 예 레츠고 아침의 선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해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4922님 진솔하고 덤덤하게 숨겨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주는 아솔림의 따뜻함이 전해져요 저도 고향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 이슬기님 아솔림 목소리가 참 사근사근하고 포근해요 꼭 책 읽어주는 목소리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문정님 80이 넘은 엄마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텐데 젊은 시절 엄마의 친구분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홍주님 강하솔님 충무에서 앨범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인데도 제 고향이 바닷가인 것처럼 느껴져요 기억 속 아득히 그리운 곳을 소리로 마주하는 것 같아 자주 듣게 되는 앨범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박현주 친구 말고 또 떠오르는 이름 있어요 지금 얼핏 생각나는 아 진짜 많죠 이번 기회에 그러면 네 시은혜 시? 은혜 시씨에요? 시씨에요 시씨 저도 처음 봤어요 고등학교 때 은혜씨? 네 은혜 시은혜 레인보우 친구들이라고 레인보우? 네 저 포함 이제 7명의 친구들 아우 아니 그럼 어쩌면 친구 이름도 레인보우 친구들이에요 저도 친구가 7명의 모임이 있는데 저희는요 7뜨기에요 덜 떨어져서 무슨 쫀뜨기 뺑뜨기 7뜨기들 레인보우 네 레인보우 친구들 뭐 그 안에서 다 별명이 있어요 고진구 고진구? 네 고씨고 이제 도라에몽에 나오는 진구를 닮아서 고진구 그러면 혼성이에요? 아니요 저희 여고인데 여고? 네 여고였습니다 여고 학생들이 별명이 고진구 고진구 뭐 고취발 취발이라고 그 탈 있잖아요 뭐죠? 탈춤에 취발이 닮았다고 그냥 놀려대가지고 고취발 뭐 코슈 롤롤이 구창 고쳐 뭐 그러면 저기 아솔씨 별명은 뭐예요? 저 가마솟 가마솔 아니 가마솔을 빨리 얘기하면 약간 가마솟 같다고 해서 가마솟인데 가마솔 아솔이니까 가마솔 가마솔? 아유 이거 너무 쑥스러운데 가마솔 가마솔 그런데 그 친구들 아직도 다들 자주 보고 아 다 연락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뭐만 하면 이제 연락 와가지고 잘 보고 있다 이충메서도 지금 듣고 뭐라고 하겠네 잘 보고 있다 그러고 뭐 제가 어디 누구가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밑에 아솔이 멋있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 찍잖아요 김창한 아저씨 저희 아솔이 잘 부탁합니다 이런 댓글 달고 애들이 비스를 많이 하는구나 애들이 진짜 많이 응원해주고 네 너무 고마워요 아니 레인보우 친구들 중에 지금 아 현주씨만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다들 그럼 대부분 지금 뭐해요? 되게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빵집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공무원 하는 친구도 있고요 연구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아까 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테이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뭐 그런 숙소 겸 그런 걸 하고 있고 은혜는 지금도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면세점에서 일하고요 되게 많아요 네 다들 다양하게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라도 저기 문자 오면은 네 아솔씨한테 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수다 떨다 지금 다 노래를 하나 더 청해 듣죠 뭐 하실까 아 이 노래는 그대에게라는 곡이고요 이것도 저희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를 향한 노래예요 취업 준비하던 친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인데 네 네 이렇게 발표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뭐 그 친구 이름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겠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내 얘기구나 네 알고 있어요 이야 좋겠다 진짜 친구 잘 돋네 네 네 그대에게 소개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할까 진짜 오늘 이 노래로 나 그대를 위로하려 하고 하루하루 세상에 짓눌려 얼굴 마주 보지 못해도 나 항상 그대 마음 마주 보고 있다오 겨를 없이 여기까지 오느라 손 한 뼈 매겨 또 내어주지 못해 불안한 그대요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오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그럴 수 없이 사랑하는 나의 본 그대요 오늘 이 노래로 나 그대를 위로하려 하고 하루하루 세상에 짓눌려 더뎌져 가는 우리지만 나 그대 허다한 마음 다 받아줄 수 있다오 기다려주는 이는 없다며 그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지쳐버린 그대요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오 사랑할 수 있다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위로가 필요할 때 자주 듣게 됩니다 8489님 36년 지기 중학교 중학교 친구놈이 지금 전화와 왔는데 아침 창 듣다가 전화한다길래 일단 방송마저 듣고 다시 통화자고 끊었어요 일단 이거 좀 듣자 아이고 아니 아저씨 이렇게 기타 치는 거 보니까 아저씨한테 저 기타가 진짜 친구 같은 걸 네 고마운 그렇죠 언제나 지방도 많이 같이 가고 비행기도 같이 많이 타고 기차도 많이 탄 아저씨는 노래 들으면서도 이제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곡자 본인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죠 음악이 없었으면 맞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양한 직종에 직장에 이렇게 종사하잖아요 네 근데 친구 중에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서 근데 친구들 다 모이면은 이렇게 좀 노래 좀 불러줘요? 아이 사실 놀림 많이 받아요 애들한테 왜? 자랑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사실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어리바리한 애였어요 놀림도 많이 받고 근데 이런 노래 부르니까 친구들이 많이 놀려요 놀린다고? 많이 놀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칠뜨기에서 칠뜨기들은 뭐 물론 뭐 진짜 욕만 안 하죠 좋은 소리는 확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 앞에서는 그러는데 밖에서는 또 엄청 자랑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칠뜨기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만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또 네 좋은 소리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앞담화를 하고 네? 앞담화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를 하고 뒤에서는 너무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뭘 믿어야 될지 너무 고맙죠 애들한테 네 저는 주로 안 들릴 때 하는 말을 믿어요 제가 뺏어하는 말보다는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그 이제 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와 봤을 때 아 사이좋게 누군가 이렇게 지낸다는 게 정말 좋구나 행복 중에 진짜 큰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들면서 아니 인생의 기적이 열 가지가 있어요 십적이라고 인생의 기적이 열 거기에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친구랑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 세소곡의 붕우유신 붕우유신이었나? 네? 제가 국사를 좋아해서 세소곡의 붕우유신 친구들아 지금 많은 분들이 공연 없이 없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공연 아 마침 네 6월 11일 12일에 이틀 동안 공연을 합니다 홍대에서 어디서요? 홍대 벨로주라는 공연장에서 네 이틀 동안 이번에 EP 앨범도 냈고 겸사겸사 공연을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며칠 며칠이요? 11일 12일 11일 12일 무슨 요일이에요? 토일입니다 토일? 아 11일 12일 진짜 좋네 네 그래서 요즘 공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다행히 공연장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벨로주라면 좋죠 네 워낙 좋아하는 공연장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많은 연주자분들과 함께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이제 합주하고 대규모네? 네 진짜 오랜만에 한 4년? 4년? 진짜 그 정도 만에 이렇게 길게 공연하게 됐어요 또 요즘은 뭐 참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티켓이 잘 나가서 네 분노로 티켓을 산다잖아요 요새 아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네 자 그러면 연홍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아름다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강하솔님 아유 아주 포근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6월 11일 12일 공연 제목은 따로 없어요? 그냥 그 앨범 제목 충무에서 아 충무에서 네 이은화님께서 아유 앞담화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이런 따뜻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부러워요 앞담화 이소정님 엎드려서 노래를 들으니 학창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음색이 너무 포근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심성이 만들어내는 소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 강하솔의 매일의 고백 띄워드리고 아저씨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라침 또 뵙죠 걸어왔던 내 걸음걸음이 쉬지워진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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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내라침 또 뵙죠 저장 고맙습니다 전 내라침 또 뵙죠 이 자리에려운 카메라가